존경받은 목사님은 누군지 아세요? 소감선? 야야야야야야 바로 합동축의 최고의 선도주자이신 김병호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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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할렐루야가 바로 만세입니다 만세 승리 영광입니다 10편 22편 28절말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일제가 빼앗을 때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세 분만 대한독립 만세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삼파와 문제의 니가 뺏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유주의 만세 자유로не 자유주의 만세 자유주의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보세요 멋지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알아봅시다